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반토막이 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1월 주택 매매 거래 동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6만 80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년 평균 매매 거래량인 9만 366건과 비교하면 28.3%나 감소한 실적으로 특히 서울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만건에도 못 미치며 10월 18,787건에서 50.4%나 빠졌습니다. 반면 주택 매매 거래가 끊기면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대폭 늘어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고 월세도 9.1%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10월 거래량의 경우 9.13 대책 이전 계약이 대부분이었다며 부동산 이후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